안녕하세요, 우리 또 떡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왕떡 헤이즈입니다. 드디어 우리가 만나러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도착해봐요. 안녕하십니까. 잘해보겠습니다. 가장 열심히 준비한 건 사실 믿을 수 없겠지만 춤입니다. 챌린지 사실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따라해본 적이 없어요. 떡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가 요즘에 유행하는 뭐가 걸릴지 몰라서 다 눈여겨보면서 연습해왔어요.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다. 정말 없네요. 다 해주고 싶어요. 유행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탕탕 후루후루도 해주고 싶네요. 너무 떨린다 지금. 밥도라 사랑해. 안녕하세요. 김시비 오빠예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오랜만이다. 너무 보고 싶어. 근데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떨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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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 부끄러워 이란 식힌다 오! 이야! 있습니다 그렇습니까? 많은 편인가요? 제가 또 초등학교 때부터 리코더를 좀 열심히 불었었는데 그거를 또 저희 떡들이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예쁜 리코더 커플로 준비를 했고 제 무태 안경 그것도 똑같은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우리 커플템 하고 서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빠질 수 없죠 제가 떡볶이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집에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안에 꼼꼼히 보시면은 제가 다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온 떡이 입니다 오고!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너무 조심해 헤어가 되어버릴까봐 펜스에 두루부일 첫지로 결혼하면 될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이 음세를 붙들고 있는 나를 어는 전처럼 바라보지 않은 우리 사랑을 피사해사 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응원봉을 제가 또 꾸몄어요 직접 지금 드리러 갈게요 아 직접 가서 이야 앞으로도 그 개코떡 님께서 제 공연 오실 때 이거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진행할 코너는 헤이지 씨에게 입덕한 순간의 사연을 받아 소개하는 이름하여 입덕쿵떡인데요 비도 오고 그래서 를 들으면서 휴가를 기다리던 일병이 첫눈에 를 들으면서 저녁을 기다리는 병장이 되었다구요 만약 이번에 저의 입덕템이 소개된다면 이 이야기를 누나에게 하고 싶어요 첫눈에 를 들으며 저녁을 한 병장이 이제는 입술을 들으며 출근하는 선생님이 되었다구요 우와 이제는 국군 장병에서 선생님으로 선생님 지금 약간의 눈물? 왜요 쌤 쌩으로 했어요 이야 내가 언젠가 당신을 쉴 곳이었던 적 있나요 그 시간 이용한 또 가라앉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벌써 10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함께해 오고 있어요 참 신기하고 지금까지 계속 제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또 시간 내서 만나러 와줘서 진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재밌게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방학간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너무 또 아쉬워하진 않을게요 오늘 만나고 나서도 하나 둘 셋 딱둑 둘 둘 둘 참 자골의 어떤 느낌이잖아 좋아요 아이가 많죠 네 이렇게 다 아이콘템 갖고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오늘 좋은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행히 혹시 덕둘아 사랑해 나 근데 진짜 울 뻔했어 마지막에 진짜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모두가 부르고 있었어 내 노래 그때 느꼈어 아 덕둘이구나 덕둘이구나 이곳이 방학간이었어 고마워 고마워 날 사랑해준 모두들 고마워요 안녕 난 이제 일단 헤이즈를 실물로 영접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엄청나 많은 감정이 요청했을 때 좋기도 하고 진짜 벅차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장다에는 다정한 사람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느꼈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진짜 없습니다 영원한 떡이 되겠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헤이즈 사랑해요 떡들아 사랑해